으 뭐 야 형 저번주에 내가 했던 실수를 형이 안해 와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으 그리 돌아야 돼 아 왜 그리 돌아야 크게 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왔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셔드립니다 오늘 왜 뭐야 누구 넘었는데 오늘 날개들이구만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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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뭐 뭐 쒸쒸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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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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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어 형들 음 그러면 나 졸아서 문을 하는데 뭐 아이고 있죠 아 아는 절 날 가 Given 야이 c 야 아 절 씨 우아 아 아 너 일로와 야 브레이크가 많이 안잡으면 돼 안다 치기만 타서 안다 치기만 한 번 안다 치기는 으 으 아 오 오 오 예 조심하시고 5 으 그리워야 돼 아예 흥미로는 크기 왜 크게 돌아야 된대 으 으 뭐 또 더 아예 밑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 진작 내려가던가 길 담아놓고 그냥 역시 우와 멋있게 내려가야 되는데 ㅎㅎㅎㅎㅎㅎ 큰일났어 역시 역시 우리 뒤따른 보람이 있었어 하나 건졌지? 아 두개 건졌지 고객사랑 그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여기도 떨어지면 데미지 크대 가리오님 뭐지? 여기도 점점 깎이네 오오오오 다친 사람 없이 잘 타네 수고하셨습니다 데미지 분산 도매기 따옹 도매기 따옹 오오오 도매기 따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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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가시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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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